국립과천과학원이 다음주 다가오는 누리호 발사 첫 성공 1주년을 기념해 오는 24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우주발사체 엔지니어와 위성제작자 등이 참여해 강연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천체투영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로도 중계됩니다. 이번 행사는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 과학문화 행사인 천문우주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오는 25일에는 가족 물로켓축제, 다음 달 20일에는 국제 달의 날 워크숍 등도 진행됩니다.